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 덜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 덜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 덜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보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단양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젊은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2014년 말에 젊은이 교회를 부임해서 섬길 때만 해도 야 이 친구가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한 2년 뒤에 소식이 오는데 또래지기가 됐대요. 아 그래 또래지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팀장이 됐대요. 아 그리고 와서 보니까 키위가 돼 있더라고요. 기획위원들 대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젊은이 교회는 어디로 가나.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이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젊은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이미 젊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전도사 시절에 이제 다 함께 사역자들이 제주도로 리트리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 스타렉스 두 대 나눠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자기들 지금 인천공항으로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줘서 급하게 다시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저희 차는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뒷차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다해가요. 탑승 수속하는 티켓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와서 그 뒷차에 있는 분이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셔서는 비행기 좀 잡고 있으라고 그게 버스도 아니고 비행기를 잡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발레파킹도 알아보고 오자마자 바로 뛰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뒷차가 도착하고 정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이 빛의 속도로 뛰어왔어요. 다 뛰어와서 이제 딱 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온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목사님을 놔두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박우영 목사님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젊은이게 성겼던 박우영 목사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늦게 오셨나 확인을 해보니까 발레파킹을 하고 이제 운전자가 키도 맡기고 뭐 서류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셨던 전도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 두고 갈까봐 자기 짐 챙겨서 자기도 그냥 뛰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박우영 목사님 느리게 준비하시다가 거기 붙잡혀서 다 돈 내시고 쓰고 오셨습니다. 잠깐 웃긴 이야기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주하게 급하게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처음 섬겼던 또래가 9596 또래였어요. 그 다음에는 9596 97 또래를 섬겼었는데 제가 리더 모임 후에 또래장 또래 직이들과 모이는 나눔을 인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건면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은 진짜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네,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전도사님은 응답받고 성공했어. 이제 기도하라는 말을 하려고 그 스무살의 수준에 맞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공했는데 그러면 전도사님, 사모님은 기도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네, 마치 자기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날 자칫 잘못했으면 전도사와 또래지기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 야, 우리 안에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나를 위한 거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이는 기도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을 다룬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로마의 정규 군사들은 없었지만 주변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용병과도 같은 이방인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보수를 받고 로마의 지위를 따라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백 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간절하게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고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며 많이 읽으셨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사실 이 7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7절을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7절을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질문이 돼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된다는 말이냐? 거절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줘야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거절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백부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아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오지 않는 걸 아니까 그러면 오기 힘드시면 말씀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이 모습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대답에도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자의신의 지위와 명예마저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신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간청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거절하여도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내 모습이 어떠해도 또 자격 없어 보여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내가 응답받을 만큼 진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받았으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조금 과장된 억측이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라 말하지만 정작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 말씀을 알면서도 정작 왕 되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알고만 있고 나가지 않는 모습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매달린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그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집에서 믿었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리니까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글 속에 갇혀만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고상한, 교양 있는 어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지 라고 말하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분,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실제로 응답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봐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짝도 그의 솜씨 정말?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 이 시간에 임영웅씨가 부럽지 않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저도요 제 신앙을 고백하자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내게 주셔도 저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펼쳐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도가 참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내 삶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여지길 원하는 기도를 해요.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기도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흔히 복 달라는 기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어떠한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 병치료를 위한 기도 뭐 그런 기도는 마치 이방 잡신에게 무당에게 가서 절하는 것처럼 마치 천박한 기도로 여기는 문제가 있지는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래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종종 안수 기도를 이쪽 끝자리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읽어보고 저는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너무 어마무시한 기도들이 적혀 있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도들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이런 기도 말고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개인의 삶의 실제적인 기도는 뭐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개인에게 지금 꼭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가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저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어떤 대중적이고 원대한 굉장히 신령한 어떤 기도 말고 정말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이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바르냐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 매달려 보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읽은 백부장이 에이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파서 누워 있어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집에 있어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뭐 그러한 태도로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높은 신앙 수준의 고백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야죠.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고 배워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옳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이게 기도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날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는 특별한 훈련 가운데 당신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매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기도를 바꿔주시고 때때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만 지나고 보면 자국차국 남아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저 삶의 경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의 삶은 그 지난 삶이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의 역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주중에 특세 나오신 분들 빼고 그분들은 잘 하셨어요. 응답될 줄 믿고요. 특세 안 나오신 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일부터 다시 특세 2주차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늑대가 양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한국 교회의 기도를 비판한 분들은 복만 구하는 것,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생각했다면 어쩌면 요즘은요 너무 고차원적인 영적인 기도만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사사로운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경험이 쌓인 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기도도 온 마음을 쏟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열방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배우자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이기심을 위한 기도였을지 모르죠. 내 실체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만 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기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믿음의 배우자로 먼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아 바꿔주시니까 그 바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처음에는 이기적인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이기적인 기도여도 그때라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너무 잘했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맺도록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직장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 제가 붙으면 딴 사람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내 기도를 응답해주기 위해 누군가를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거나 억울하게 한다거나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사로운 기도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12월에 젊은이 교회를 사임하고 충북 단양 서남제일교회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성도님들도 없고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이 괜히 철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대부분의 기도는요. 신세 한찬하는 기도였어요. 그저 내 상황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애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때로는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성질을 내면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주먹으로 바닥을 치다가 주먹에 멍도 들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기 연민의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사람이 없어도 혼자 예배드려도 나는 행복하다. 그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욕하는 기도라도 주먹으로 바닥을 치는 기도라도 그 기도라도 드리고 시작하길 잘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도 부응하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바뀌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결국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은 다 주님 방식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은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아요. 나가셔서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중에 독감이 걸려서 제 몸도 아프고 며칠 끙끙 아르면서 누워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주일날 청년들이랑 말씀 나눠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아프면 어떡하나 그 고민을 제가 하다가 너무너무 밤 12시까지 설교를 써도 설교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꿈속에서 젊은이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꿈속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그 모진 풍파를 이기겠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